안녕하세요.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시나요? 이명우님이 출연 프로그램 조회수에서 3억 7천 7백 47만 9천 회를 조회해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멋집니까? 프로그램으로는 미스터 트롯과 사랑의 콜센터와 뽕숭아 학당이고요. 2위로는 유재석님, 김호중님, 제시, 박나래, 김희철님 등 순으로 내려가는데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네요. 지난번에도 2020년 11월 21일 발표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 순위에서도 이명우님이 9위를 했었는데요. 정말 너무 감탄하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회수 1위를 한 우리 이명우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연말이 되면 시상식이 많잖아요. 그때도 이명우님이 테레비에 나와서 여러 곳에서 시상식 할 때 상을 받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명우님, 영탁님, 장민호님이 자가격리 중인데요.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건강하게 자리는지 무척 궁금했었어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마침 인스타에 영웅님과 살다보니 원곡자인 제척님과의 톡 메시지 한 게 잠시 올라온 걸 포착했습니다. 지난 9일 뽕숭아 학당에서 영탁님이 살다보니를 불렀었는데요. 무명시절 의리 지켜 제척님의 노래를 부른 겁니다. 뽕숭아 학당이 끝나고 바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살다보니와 사유의 제척님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장민호님이 먼저 축하해 청하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제척님이 영웅아 흐흐흐 너랑 신나게 춤을 같이 춤추며 실검 1위도 찍어본다. 아우 정말 형님 아 이 당연히 진작에 불렀어야 하는 명곡인데 잘 지내시죠? 늘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모티콘 뽕뽕뽕이라고 적어서 보냈습니다. 친절한 영웅님이시네요. 이렇게 잠시의 톡을 보니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에 안심이 되며 오랜만에 현재 상황을 알 수 있으니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의리는 정말 어디까지일까요? 인성과 의리에 대해서는 항상 존경해왔지만 또 한 번 감탄하게 됩니다. 영탁님이나 영웅님과 김희대님들은 성공했으나 아직 세상에 나오지 못한 노래 또는 무명가수로 있는 친구를 위하여 지인을 위하여 사랑의 콜센터나 뽕숭아 학당에서도 친구들이나 지인들의 노래를 부르는 영웅님이나 영탁님을 볼 때 진정한 의리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콜센터에서도 영웅님이 최연상님의 날 울린 당신을 불렀었 그 모습을 보고 최연상님이 메시지로 영웅님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메시지 올린 거를 제가 보았었거든요. 정말 예전 친구들의 의리는 정말 대단하고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미스터트롯에 출연하기 전에 영텐이라는 그룹으로 모인 멤버들이 있었는데요. 영웅님, 영탁님, 최연상님, 박구윤님 등 6명의 멤버가 지금도 아주 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상 친구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준 겁니다. 정말 대단한 의리남들이시죠? 와, 너무 멋져요. 다음 콘서트로는 일단 더 큰 공연장에서 더 좋은 무대에서 만나뵙고 조금 더 진중한 무대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다음주 목요일 17일이 되면 2주일이 끝나네요. 빠른 시일 내에 TV를 비롯한 여러 시상식 등에서 하루빨리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아져서, 지금의 현 상황이 더 좋아져서 콘서트 무대에서도 하루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네요. 영웅님의 크리스마스 사진 보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신중력을 부탁드립니다. 또 만나요.